파일이가 괜찮아야 될 텐데 잘 치료가 되고 있을까 파일이, 여매나? 네, 제 파일이가 꼬리에 불꽃이 꺼지질 않았나요 그게 말이야 빨리 말씀해주세요 파일이는 무사해 다행이다 그런데 치료해주고 씻겨주었더니 파일이가 이상해진 거 있지? 네? 그게 무슨... 아니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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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이렇지 파일이?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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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일이 어제는 정말 쿨 날 뻔했어 그리고 너의 주인 지닐 때라는 아이 말이야 우와 이럴 수가 이거는 4,096분의 1 확률로 구할 수 있다는 정말 정말 희귀한 이로지 포켓몬이잖아 네가 주인이야? 내가 주인은 아니고 내가 우연히 숲속 바위 위에서 비를 맞고 있는 이 파일이를 내가 구해줬어 너 정말 착하구나 어쨌든 이런 파일이라면 정말 내가 키우고 싶다 부럽구나 숲속 바위 위에 있는 파일이? 이 쓸모없는 포켓몬 녀석 같은 이라고 너 같은 거 갖다 버려야겠어 너 때문에 포켓몬 배틀에서 저버렸잖아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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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쓸모없는 녀석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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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쓸모없는 녀석 같은 이라고 딴 데이 구인한데요 딴 데이 구인한데요 딴 데이 할수 лесожет 없는 파일이 왜 암튼 아니 그게 말이야 그 파일이가 알고보니까 이로칠 포켓몬 이었어 아아 뭐라고 흐흐흫흐흫 그거 값이 좀 eller겠는걸 흐흐흫흐흫 파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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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아직 한편으로 너를 버린 주인을 기다리고 있구나 파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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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트레이너야 너와 같이 여행을 하고 싶지만 너는 아직 그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으니까 그래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너를 주인품으로 내가 다시 돌려줄게 그 진흙대라는 녀석은 강한 포켓몬을 참 좋아하더라고 나와 함께 여기서 야생 포켓몬을 사냥하면서 수련하자 네가 강해지면 네 주인도 너를 버리지 못할 거야 괜찮지? 파이리 파이리 머리 좋다고? 그래 그럼 같이 함께 수련하는 거야 따라와 파이리 음 파이리는 풀 포켓몬이니까 이 초원에 있는 풀 포켓몬을 잡으면 금방 성장하겠지 음 이상의 풀은 너무 강해보이고 그래 콩둘기가 좋겠다 콩둘기 대결이다 좋았어 그러면은 콩둘기한테는 불꽃 세래 자 그리고 파이리를 레벨시키려면 어 이상의 꽃은 너무 강해보이는걸 우츠동도 너무 세보이고 어 지코리타라면 이길 수 있겠는걸? 파이리한테 상처 치료약을 먹이고 전투해볼까? 지그잭 구리 미안하지만 너를 잡아야겠다 배틀에서 이겼다 파이리 레벨이 올랐어 어? 파이리가 레벨업을 해서 용의 숨결을 배우게 됐는데 이거를 몸통 박치기를 지우자 좋았어 레벨업을 해서 용의 숨결을 배웠다고 파이리 너 엄청 강해졌다고 파이리 파이리 음 음 좋아 좋아 파이리 너도 꽤나 전투에 능숙해졌는걸 아이 파이리 너 사실 알고보면 이노치 포켓몬이였다면서? 파이리 네 주인이 널 찾아온 모양이야 파이리 너같이 희귀한 포켓몬을 내가 외워버렸으니까 약속한대로 널 데리러 왔어 자 이리와 야 너 파이리한테 상처를 주지 말고 잘해 넌 파이리를 버리려고 했으면서 이노치 포켓몬이라도 다시 찾으러 온 거잖아 야 너한테 명령하지마 어차피 그 파이리 주인은 언제까지 났나라고 야 파이리 빨리 이 몬스터블 안으로 돌아와 파이리 파이리 조금 이따 넣어주겠어 하이 동네 속은 정말 나쁘지만 파이리 니가 행복했으면 됐어 야 이게 도대체 얼마짜리 포켓몬이야 그야 그리고 너 어디에서 내빼려 그래 니가 감히 잉어킹으로 내 친구 차빼리를 짓밟았다지? 이건 안되겠다 포켓몬 배틀다 하지만 난 포켓몬이 없어서 배틀을 못해 포켓몬 담는게 트레이너라고? 야 안되겠다 파이리 저 녀석 얼굴이 과연방사를 발사해 파이리 뭐해 파이리 또 버림받고 싶어? 과연방사 발사 파이리 가자 이 녀석이 전 맞아야 정신 차리겠어? 빨리 발사해 파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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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녀석 감히 주연 얼굴에 블루스꽃을 발사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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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리 왜 나한테 온거야? 파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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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내 포켓몬이 되겠다고? 파이리 정말 고마워 파이리 감히 네 따위가 날 배신해? 그래 좋아 둘 다 내 포켓몬으로 기도시켜주지 나와라 내 최강의 포켓몬 이상의 꽃 어? 헐 헐 이럴수가 저건 이상의 씨가 최경진아 포켓몬이잖아 헐 헐 헐 저는 알고 있구만 덤벼레 하지만 풀포켓몬은 풀포켓몬한테 약한 법 가능성은 있어 자 그러면 나부터 들어간다 몸통 박치기 가일이 연습한 대로 하는 거야 불꽃 세례 어 이 녀석 뭐 별거 없구만 좋았어 자 가자 또 불꽃 세례야 풀포켓몬은 불이 약한 법이지 급소를 젠장 급소를 맞다니 난 안되겠다 마지막 세레나 데는 용의 숨결이다 용의 숨결 내가 이겼어 아니 뭐야 갑자기 파이리의 모습이 오 리자드가 되었잖아 오 젠장 그때 그렇게 약했던 내가 버렸던 파이리가 저렇게 변하다니 이건 있을 수 없어 말이 안된다고 약하다고 니 포켓몬을 버리는 너같은건 포켓몬 트레이너 자격이 없어 리자리자 이이이이 분하다 젠장 리자드 저 녀석 얼굴에 또 불꽃발사를 부탁해 잘했어 리자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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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우리 잘 지내보자 오늘은 잉어킹으로 매운탕을 해먹을까 그래 그게 좋겠다 군침이 싹 도네 היא ниц constru... 뿅 구朗독 뿅 48 좋아욤 안녕